아비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오 자녀들은 환상을 보도 아비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이 가면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일하소서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면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면에 내가 나의 영혼 모든 백성에 주의 영이 가면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일하소서 성령이여 청년들은 일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으로 자녀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일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